오늘 이렇게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또 단지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이렇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. 여러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하모니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신 우리 단원들에게도 경외의 말씀. 우리 단원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.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전두산님 다 이렇게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천순복음교회 여러 어르신들과 우리 장론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기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. 행복했습니다. 네 그리고 저는 인천순복음교회 반수집사입니다. 교회엔 3번 입구가 한양생계단 단장이고요. 네 감사합니다.